알파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공약주는 미스터블루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한번 집중해볼 아이디어로 우선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원가 상승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업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만화 컨텐츠 사업과 게임 사업을 영유하는 이런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 비중으로는 만화 컨텐츠 쪽이 57% 그리고 게임 쪽이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우선 무협만화의 절대적인 강자로서 국내 플랫폼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무협 쪽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무협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화미디어와 영상 출판 미디어를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인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에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동화미디어는 조금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했던 부분 로맨스 등 이런 여성향 장르에 특화된 회사고요. 영상 출판 미디어 역시 판타지나 무협 등 남성형 장르의 강점이 있는 웹소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회사의 IP들을 웹툰화하기 시작하면서 웹툰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리싱과 M&A로 이 게임 부분 사업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속 회사인 이 블루오션 게임즈가 이 에어스트레드의 흥행으로 일단 게임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 발판을 삼아서 올해 연내 약 4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중소형 게임사들을 M&A 통해서 더욱더 이 게임 부분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분기부터 이 NFT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거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유 중인 웹툰과 무협소설 등의 IP들을 컬렉션화할 수 있는 팬덤층을 기반으로 한 NFT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이트 언이죠. P2의 개념을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에 적용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이태원 클래스 같은 이런 드라마들을 보셨듯이 최근 이 웹툰에서 기반한 이 드라마화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향후 NFT가 연동된 이런 IP가 드라마화될 경우에 수익 쉐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 쉐어형 NFT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지금 8,700원 약 윗부분에 있는데 우선 손절가는 7,500원 부근 강하게 이탈할 때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범위는 현재가부터 8,500원 부근 어제 잠깐의 상승이 있었지만 8,500원까지 라인을 잡으시고 매수 유효하다는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우선 기존의 단기 고점이었던 10,000원 부근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10,000원, 10,500원 조금 밑에 10,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론의 미스터블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